3D 스캐너 반갑습니다. 튜브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3D 스캐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품의 이름은 이오라 3D. 이 제품을 제작한 제작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렴하고 정밀도가 높은 3D 스캐너가 필요했지만 다른 사람이 제작하기를 기다리는데 지쳐서 직접 제작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살펴보도록 하죠. 이오라 3D는 휴대가 간편하고 정확한 스캔에 저렴한 3D 스캐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폰부터 iOS의 아이폰까지 다양한 기기를 블루투스 4.0을 통해 스마트폰에 연결할 수 있으며 앱은 iOS 앱 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스마트폰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3m 미만까지 정밀한 스캔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스캔은 풀컬러로 캡쳐되고 화면에 렌더링이 되는데요. 최대 1m 범위까지 스캔이 가능하며 한 번의 스캔으로 1제곱미터를 캡쳐할 수 있어요. 더 큰 물체는 여러 번 스캔하여 앱 또는 호환되는 데스크톱 소프트웨어에서 스티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의 독특한 점은 바로 녹색 네이저입니다. 대부분의 소비자용 3D 스캐너는 적색 네이저를 사용하지만 이오라 3D는 녹색을 사용하는데요. 적색보다 녹색 스펙트럼이 두 배 더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이오라 3D는 3D 스캔을 할 때 턴테이블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앱이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스캔을 한 것을 연결하여 전체 모델을 만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턴테이블을 이용하면 더 작은 물체를 더 쉽게 스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작사는 블루투스를 통해 연결하는 무선 턴테이블도 만들었습니다. 이오라 3D와 궁합이 잘 맞겠군요. 이오라 3D의 앱 사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앱을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고 유용하게 설계했기 때문인데요. 단지 스캔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기존 3D 모델을 가져올 수 있으며 드락박스 연동을 통해 모든 장치에서 3D 모델을 동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실버와 다크그레이 두 가지 색상이 있으며 구성품은 다음과 같은데요. 가격은 27만 3944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3D 스캐너 중 저렴한 가격에 스마트폰으로 3D 스캔을 하고 싶은 분들은 관심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되는군요. 잠깐! 더 많은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고 가실 거죠? 받기도 좋은 동영상이 되었는데요.